진짜 모르는 게 약이었네 진짜 이거는 그 러브젤 내일 먹을 사람이죠? 시발 오래 먹었네 다 같이 나눠 먹었지 생크림은 원래 러브젤로 개발된 걸 아시나요? 어? 진짜로?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그래서 가끔씩 야구 영상에서 생크림 뿌려 먹는 거였구나 그러네 진짜 그거 때문이었네 아니 방금 전에 시나몬빵에 생크림 올려서 먹었던 말이야 기분이 이상해 너 이 자식 러브젤 먹었구나 맛있는 러브젤 먹었네 이제 나도 생크림 못 먹을 것 같아 나 X됐다 내일 아빠 생신 때 우리 생크림 케이크 먹을 건데 어떡하지? 아 근데 생각날 것 같아 계속 어떡해 아 나 케이크 못 먹을 것 같아 생크림 케이크 러브젤 케이크 어떻게 진짜로 아빠 실수인데 매식하면서 케이크 먹으려는데 아빠 딱 한 입 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빠 사실 케이크는 중세시대 때 러브젤이래요 진짜 웃겨 말해 그거 진짜 모르는 게 약이었네 진짜 이거는 아 그래서 내가 케이크 얼굴빵 맞을 때 기분 좋았던 거고 진짜 충격적이다 아 약간 이제 커피도 크림 빼고 먹는다 아 다행이다 나는 커피 원래 크림 안 들어가거든 난 무조건 아메리카노 맛이거든 우휴 너희들은 목하다 카라멜 마키옹떡 같은 거 먹을 때마다 계속 러브젤 커피 생각나면서 먹도록 해라 그 러브젤 매일 먹을 사람이죠 아하하하하하하 안돼 붉은 진실을 밝히지 않겠어 나만의 작은 진실로 남기겠다 사실 야스는 인류 문명 발전의 핵심이 아닐까 맞긴 해 야스는 원래 인류 문명 발전의 핵심이긴 해 당당히 말했어 맛만 좋으면 된다고 하하하하하 시발 오래 먹었네 올해 지인들하고 생일파티 할 때 지인들이 사왔네 공파 사와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었지 하하하하하하하 몇 명이서 먹은 거야 너무 충격적이야 지금 내가 나만 당할 수 없지 바로 생크림이 중세시대 러브젤이란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한 사람이 네라는데요? 네 하고서 한술 더 뜨는데 요거트가 끈적해서 보는 맛은 있는 듯이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니? 놀랄게도 진짜 실시간임 님들 저기 숙제반 아니고 움직우리지 솔직히 맘에 근데 여기 좀 약간 움직이네 나 진짜 너무 어지러워 생크림은 어쩌다 만들어졌지만 틴트는 원래 건포도를 핑쿠핑쿠하게 만들어달라 부탁해서 만든 제품이다 어 맞아 저거는 근데 드렁본 거 같아 핑크색 젖꼭지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아 틴트는 근데 여자애들 웬만하면 다 알걸? 우리 우리 나이 때 애들은 그때 당시에 그 핑꼭 어 핑꼭 맞아 그거 다 알지 자희야 그거 알아? 생크림의 유래? 생크림이 중세시대에는 러브젤이 어때? 빨간약 투입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나도 말하고 다녀야지 더 알려줘 너도 털고 다닐 거야? 좋은 생각이야 캐러멜 마키아토 이런 데 올라가는 것 같아 아니 휘핑크림은 그러면은 제대로 작동하는 게 맞네 졸라 흔든 다음에 뿌려야 되잖아 제대로 나오는 거였네 그럼 초봉님 조만간 드실 케익이 러브젤 케익이네요 조만간이라뇨 제대로 말해주세요 내일입니다 생크림 케익 먹는다고? 내일 생크림 케익 먹는 걸로 놀리면 안 되더라 알지? 잘못 놀리면 너희들도 큰일 나는 거라고 머릿속에서 계속 그게 생각이 나더라도 지우고 먹을게 내일은 내일 우리 아빠 칠순이야 자희야 하필 오늘 붉은 진실을 알아버려서 아타타 교양 시간에는 알려주지 않던 것들인데 지금 내용들은 전공서적에 나오는 건가요? 소개팅에서 이거 말하는 거라고? 소개팅에서 제발 카페에서 생크림 케이크 조각 케이크 하나 시킨 다음에 말해주면 안 돼요? 그거 빨갛냐? 얼굴 차은우여도 그런 말 하면은 약간 속으로 미친 새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걸? 그리고 케이크 얼굴 건 맞는 거지 뭐 아 이따가 이 생크림 우리가 사용할 거라고? 미친놈 아니 누가 소개팅 첫날에 우리 생크림 쓸 거라고 말하려고 미친놈아 진짜 너무 나이 아니야 이거 아니 자만추 미쳤네 진짜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하자고 자만추가 그거임? 아니 예전에 그런 대사 있었잖아요 그 건축학계로 였나? 니 엉덩이에 내 대신에 니 엉덩이에 생크림 비비고 싶다 하면 되냐고 누가 엠젠트 밥 얹어 자고라던데 나 엠지가 아니었다고? 나 엠지일 거라 생각해 아 어쩐지 엠지를 절치는 게 싫더라니? 나 틀어날래 그냥 나 엠지컷 못할 때 영하기 힘들다 늙기 싫다가 아니라 젊기 싫다가 돼버렸네 이거 맞냐? 상상치도 못했던 대답 나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운데? 나 진짜 오늘 하면서 새로운 거 많이 안했네? 모유부터 시작해서 올타입으로 했었잖아 모유 생크림 틴트 유튜브 유튜브 오늘이 그 19금 최고의 날이다 정말 이 중에서도 가장 충격은 솔직히 생크림이긴 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심지어 지금 실시간으로도 누가 먹었어 저 생크림빵 같은 거 누군가 언젠가 그런 거 도전해보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 어? 그러고 보니까 생크림이 그런 용도로 했으면 지금 생크림 설탕 들어가서 안 된다고? 아니 근데 막말로 위로 들어가나 아래로 들어가나 어차피 어차피 몸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 들어가는 것이 좀 다를 뿐이잖아 아 나 안 되겠다 나 물 좀 더 올게요 물 들어갔는데 아빠랑 눈 맞았네 웃음을 웃음을 계속 이렇게 입술이 막 실룩실룩 거리니까 아빠가 왜 뭔데?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 아 아니야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진짜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자친구상일 땐 얼굴을 못 바르면 되겠다 그거 발라주는 거 그린라이트야? 여자애가 발라주면 살짝 그린라이트로 생각하죠 아 나 정신을 못 차리겠어 생크림이 나에게 너무 큰 타격을 줬어 넣고 흔들면 거품 나오길래 얘기했던 거야 그렇지 이래야 19강 요일이지 산학회 최고 색드림은 물지가 동숙형 고개하며 앞뒤로 해서 좋아였는데 근데 지금은 앞뒤도 아니야 물지는 지금 옆으로도 해 물지는 그냥 앞뒤 옆 다 하는데 역시 타격이 내가 쓰리는 옆이 좋나보지 맞춰서 넣어주기가 힘들어 쓰리가 너무 자주 바꿔서 뭐요? 버프를 넣어준다고 해음을 흡뿌리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흩뿌리기 하면 쓰리는 맨날 얼굴에 맞던데 내 맛도 흐리는 거잖아 부피 미친놈 요즘은 제가 웬만하면 카운터 좀 치려고 앞에 있잖아요 동소오빠랑 나랑 둘이서 앞 담당이네 2대2로 딱이네요 이제 미친놈 영혼이 0도 제외할 때 빨간약 입에다 붓도록 하하하하 명혼이 반응 재밌긴 하겠다 응? 머랭치고 생크림치고 어? 아주 별의별 주제로 오늘 3시간 동안 아주 그냥 음탕하게 노는구나 하지만 즐겼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